전라남도가 올해 국공립어린이집 26곳을 확충합니다. 올해 3월 말 기준 전라남도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1097곳 가운데 14%인 155곳에 불과합니다. 이용률은 전체 4만 790명 중 17% 수준인 6,911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. 전라남도는 정부 100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%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어린이집을 활용한 지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전라남도는 현재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등 10곳에 대해 서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7곳은 이달 안으로 보건복지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. 나머지 9곳도 수요조사를 통해 확충할 계획입니다. 그 Number 4